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됐어 당신을 통하여 영역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